우리 선불로 줬는데 이런거 원래 선불로 안주는게 정상 아닌가? 리키가 먼저 로비 마라로 갈정도면 못 견디는 장소에요 도망가는데? 왜왜? 왜 도망가? 도망간다 도망간다 이거 봐 아 키벌레 두 마리나 있어 아우 네팔을 가기 위해서 다시 논무한 공항을 찾았습니다 일단 비행기 체크인 수속을 밟기 전에 이 피피카드를 휴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라운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체크인하러 갈게요 안에 들어가서 라운지 또 가야하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안돼 맛있게 했으니까 멍구 주문했잖아 나 밥 두개 주문했어 아 바보같아 여기선 커피 한잔만 마시고 오자 안에 들어와서 세잔 더 먹고 대부분의 라운지가 음식이 서양식인데요 여기는 현지식입니다 완전 현지식 맛있다 무슨 맛인다고? 치킨? 무 나는 진짜 조금 줄 줄 알았거든 식당에서 돈 주고 사먹는 양이 나왔어요 여기 도망간 공항은 진짜 깨끗하다 바닥에 이것저것 반사가 될 정도로 반짝거립니다 혹시 우리 편도로 입국 안된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비행기표 새로 사야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가볼게요 편도로 입국하려고 의도적으로 표를 안 산게 아니고 네팔에서 육로를 통해 인도를 갈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볼까 해서 아직 항공권을 구입을 안 한 거에요 여기서 무조건 항공권이 필요하거나 버스 티켓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장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 라이언 에어는 우리 둘 다 처음 타보는 겁니다 이걸 타고 방콕에서 네팔까지 가는 비용 둘이서 약 28만원 이번에 일본에서 방콕 올 때 1인당 약 10만원에 왔고요 방콕에서 네팔 갈 때는 1인당 약 14만원 정도에 이동을 하는 겁니다 총합은 24,5만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작년 이맘때 거의 동일한 일정을 검색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네팔 가는게 40만원 이하때는 없었거든요 올해부터 비행기 값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안정화를 되찾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수속하자마자 표를 바로 받았는데요 비자 확인도 안하고 비자확인은 도착해서 도착되니까 확인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태국을 실패해서 네팔 가는게 이렇게 간단한 거였나? 응 에이, 좋았다 일단 편도로 입국을 하게 됐으니 우리가 현지에서 비행기로 이동할지 버스로 인도로 들어갈지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 라운지 가자 일단 라운지 가자 하하하하 엄청 좋아요 깔끔합니다 여기 라운지는 얼굴이 있네요 드래곤 부릇이 먹자 엄마 이빨에 드실래요? 조금씩 드세요 커피는 여기 직원한테 이야기하면 만들어서 주고요 이런 주류도 제가 알기론 무제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 맛있다 커피 맛있다 8일동안 아주 즐겁고 재밌는 시간 보냈고요 네팔 카투만 들어갑니다 승객 1명당 3자리씩 차지하러 누워서 가도 남은 계절까지 남은 distance으로 비행기가 탕탕 비었어요 승객 1명 구역 어쩔 수 없는 시간 지키기 1명 도착합니다 vyenig 날씨 딱 좋다 온도가 딱 좋아 우리는 도착 비자 결제를 해야 합니다 1인당 50달러에요 사전에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해서 났는데요 현장 뒤에서 화면에 다 입력해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하는게 좋죠 자 착륙해서 이민국 통과까지 20분 안에 뭐야 여기는 나가면서 지금 본다라고 화장실 냄새는 장난아닌데? 공항에서 환전을 하고 환전소 바로 옆 옆 가게에 있는 통신사에서 심카드를 만들고 시내로 가겠습니다 달러가 40달러 있어서 환전을 완료했구요 증명사진을 꺼내서 심카드 만들러 갑니다 인도랑 네팔은 심카드 만들 때 증명사진이 필요해요 네팔 카츄만두에 무사히 입국하였습니다 4BC야 350 오케이 택시 10대 홍정에서 최초 700에서 350까지 가격 떨어뜨려서 탑승했습니다 택시 10대 근데 우리 선불로 줬는데 이런거 원래 선불로 안주는게 정상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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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돼! 하하하하 하하하 진짜 이사시불로 해외에서 한국에 다니면서 택시가 되거든요 확실히 델리보다 훨씬 깔끔하다 덜 카우스네 사람들이 얌전해 아까 공원에 나올 때 호키탱이 반지 스윙 오늘 택시탈고 할게요 되게 소극적으로 택시 한두 번 말을 말아라 믹한 시간을 perd다니면 특히 빨리는 방식이 치고 털뜨리 상냥한 고객행 가격을 이야기하면서도 본인들도 약간 수줍어해 형님 밥 오케이 너네바 너네바 빠이 아저씨 부착해 일단 숙소로 가서 체크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봐 등산용품점이 엄청 많아 이거는 웃어야지 각질적으로 이거는 글쎄 가짜일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 뇌와 약간臭이긴 한데 머리가 예쁘게 느껴져 무슨 냄새야? 타바코? 臭이 아 담배 냄새가 좀 많이 나네 그래서 담배 피느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아 왜 약속이 스마그라냐? 아니 아니 미키가 미키가 먼저 로비에 말하러 갈 정도면 못 견디는 점수에요 보통은 제가 따지려고 하거든요 아 어떻게? 응 어디서든 어디서든 窓을 열어주세요 응 난 바퀴벌레가 없어보이 아니 그건 모르지 몰라 昨天의 집에서 내가 침대에서 한 마리 잡았잖아 내가寝돌을 때 아르바이트 세탁소에서 핵으로서 도키블이가 나오고 응 이 분은 뭐야? 오 오 베란다? 베란다가 있다 베란다가 있다 시끄러워서 너무 시끄러워 새벽에 사람 없을 때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하이키가스에 세탁소에서 흙으로서 여기서 이 밖 머물면서 컴퓨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상을 닦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닦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갈색 떼가 나와요 이게 무슨 냄새지? 밤 산책하고 있습니다 밤 산책하고 있습니다 밤 산책하고 있습니다 잊지가 이상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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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차 지나가기 힘들겠다 택시가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이 길을 택시가 지나다니려면 택시가 작아야만 합니다 택시가 작아야만 합니다 택시가 작아야만 합니다 와 이거는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어렵겠다 택시가 작아야만 합니다 스승에 택시가 작아야만 탄야만 표현한다는 택시 딴 bubbles 오 귀엽다 피카츄네? 피카츄가 아니네 방아찌들이 여기 돌려주세요 원 비크? 오케이 피카츄네 요구르트 약간 달달하면서 안에 견과류가 들어있어서 씹히는 맛이 굉장히 좋은데요 매일 먹고싶을 정도로 맛있어요 피카츄네가 90루피 소금권으로 900원입니다 작은 사이즈 50루피 다 도망가는데? 왜왜? 왜 도망가? 다들 갑자기 봉투 두고 도망가고 있어요 왜그래? 도망간다 도망간다 이거봐 여기도 도망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경찰오나? 여기 도망가는 사람들 얼굴이 술래잡기하는 표정이야 이거봐 ㅋㅋㅋㅋ 이게 뺏기는 거구나 갠실한테 잡히면 전초의 발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집이 휜거야? 집이 휘었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바친거구나 여기는 방을 바꿨는데도 아이고 내 이어폰을 지나갔어? 나 이거 귀 어떻게 꼽냐 안 보면 그만인데 받아들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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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침 먹으러 갑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쇼핑몰로 가고 있습니다 미키가 옷을 여기서 주문해서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현재 시세가 어느정도 되는지 정가로 옷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 가격에 크게 차이 나지않는 선에서 옷을 주문해서 만들려고 해요 아직 점심은 먹지 않았는데요 어디서 먹을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다가 사람들 현지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식당이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먹을까 해요 현지인들이 많은 곳은 리뷰 상관없이 일단 맛을 보장한다고 봐도 되겠죠 와 이 앞에 있는 것도 멋있다 어? 티벳 숙녀분들 병원이지? 우와 병원인데 나 버스터미널인줄 알았어 병원 안에도 창원은 당연히 인지합니다 여기 자기는 버스터미널이고 이렇게 4,5차선에는 노래도 그렇고 교통량이 상당합니다 여기서 제가 조용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말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 경적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음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 도시의 현장감을 느끼신다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건너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 많은 걸로 모아 여기 맛있겠는데요? 여기서 먹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굽는 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칩을 쓰고 세게 해당 팔 비엔남 speed 까라파닐과 버테나 주문했습니다. 얼마입니까? 3,200원 3,200원? 미키가 저분들까지 계산을 해준대요. 4명이서 배부르게 먹고 약 5,200원 나왔습니다. 물가 진짜 싸다. 식사 맛있게 끝냈구요. 쇼핑몰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우 사람 많아요. 여기가 박스정지 아니구나. 여기가 박스정지 아니구나. 여기는 사람만 많을 뿐이지 인도를 걷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미키가 지정한 쇼핑몰 도착했습니다. 바로 한 40분정도 온 것 같아요. 여길 오고 싶어했다고? 미키가 오고 싶은데는 이런 데 아니잖아. 여기 아니지. 비가 들어서 멈춘해서 일정합니다. hassle 조금부터 약 1.7 정도 물이 다르기 원하로 물이 다르기 물이 다르기 물이 다르기 이걸 찍으면 잘 모르겠어요 500원에 머리를 잠깐 해놨습니다 공기가 너무 안 좋다 엄청... 배기가스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공사중인데가 많아서 먼지도 날뛰고 정확한量은 모르겠는데 감각적으로는 1시간 정도 흡입이 일본과 한국의 1일에 흡입을 때 흡입을 때 흡입을 때 흡입을 때 페인트 냄새 접착제 냄새 스프레이냄새 다양한 공업 화학제품 냄새 저는 이런 걸로 단명하고 싶지 않아서 의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부터 저는 마스크를 끼면서 다녔는데 마스크를 끼니깐 확실히 호흡은 편해졌어요 마스크 샌다라 탁꼬치가 사요요 코딱치가 사요요 코딱치가 사요요 코딱치가 사요요 코딱치가 사요요 1500원 1800원 이곳은 완벽한 진짜? 진짜 괜찮아요 기념한 것보다 네빨에 너무 편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저희도 오이다라 오이다라 오케이 부산 감찬돈이 있어요 감찬돈? 응 떡볶이, 잡채 국밥, 코리안 퓨전 또 한국 주당이 있네요 코리안 린아 đó입니다 가 MOM? manipulation 저는 nada 바로 Vic가 하셨습니다 어떻게 국 strict이 bunlar? 35년이сть 몇岁ですか? 여기 국가ora 이게 국가를yle 국가ora 고기가 다 밥을뿐만이 memo 日本でも。 あっ! うん! おいしい! うん! あ、ぼこG! G! これはおなかにめちゃいい! これかぼちゃ? うん! 何?微妙? うん! 砂糖入れてあるな。 砂糖も使わないこと。 日本のどこから行きましたか? 日本の三重県って分かりませんか? 三重県って分かりませんか? すごいな。三重県知ってる人おらんから。 これがグリーン。 グリーンローティー。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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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すごいな。 イノル時間、イノル時間。 突然、バダが落ちてる。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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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교가 뭐죠? 어 여기 큰 많이 차있다 먹을 줄 알아요? 네 강아지도 밥 먹어 아 이거 먹어 앉아 모두가 여기 키워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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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계단 경사 어머나다 오리군가 신호소 기압인다 아쉽게도 저준이 공사중이어서 천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저 계단 올라오니까 타올뻑해 고기와 함께 식당이 있는 곳이 많아요 고기와 함께 식당이 많아요 고기와 함께 식당이 많아요 고기와 함께 식당이 많아요 이곳은 가토만두의 가장古한 도대가 바삭바삭 비행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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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6백이 없는데.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내일 만나요. 안녕,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컷 계단 오르고 숲세로 내려와서 마시는 커피. 이번에는 오랜만에 아아를 주문했어요. 커피가 맛있다기보다 시원하게 들어가니까 기분이 좋고. 와,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뭐야? 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어. 한 번 더 맛있봐. 엄청 맛있어. 뭐지 이거? 좀, 좀. 갈증이 달아났다. 음. 이組み合わせ 최고. 너무 맛있어. 미인도 레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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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스테이 어머니. 내 것 처리 outcomes. 미인도 레몬이 너무 맛있어. 네, instead. 이 отметке 세운 날이 보니깐 이번 주제로